네, 맞아요. 그쵸? 오일아 동? 오일아 동아! 두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동 로컬 굿즈를 하고 있고 하나는 하동 이야기를 담은 보드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동에서 그림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해서 블로그도 조금 조금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사진들을 가져와 봤어요. 노트북 하나 가지고 우리 자연 속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이동해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 하홍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좀 귀엽게 디자인한 그 캐릭터를 그리고 있었어요. 두 가지 날라. 여러분, 여러분, 이 청년들이 여기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빵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들이 여기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빵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하는 방식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일아 동? 저는 이렇게 흔한 방식으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만든 빵인데 감사합니다. 끝! 완성! 지역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을 봐야지 바깥으로 안 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여기 하동 같은 데서 형들 누나처럼 살 수 있겠다. 일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구나 알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동 청년들의 의료화동이었습니다.